저는 사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강사 소개를 하면 음악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 치고 제가 음악과 함께 노래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것은 원장님의 오라본입니다.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신다. 명가수를 꿈꾸고 명강사를 꿈꾸는 이분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정 행복한 나가 되기 위한 진정 행복한 나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세 가지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이 50세가 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가슴이 설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잠이 오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삶의 모토로 담고 있는 인구가 하루를 이틀처럼 살 잔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잠을 4시간 정도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20년 정도 불면증은 자였어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잠에 수면의 질이 엄청 떨어져서 살림이었는데 요 최근에 지금 한 1년 가까이는 하루 4시간 정도 잠을 자는데도 4개의 머리만 댔다고 하면 1분 이내로 코를 걸고 아주 숙면을 취하고 있어서 숙면의 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양질에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태라든지 에너지가 한없이 한없이 제가 원래 에너지가 강한 사람인 줄 알고는 했었지만 거의 초인적인 힘을 제가 발휘를 하면서 하루에 9시간 10시간 논전을 해서 2개조치, 3개조치를 다니면서 강의를 해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서 주변의 사람, 특히 가족들이 엄청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 절대 우리가 아니고요. 스페이스 조절을 거는 때보다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